자 여기 델 어 사양은 라이젠7 5800H RTX 3050 PI 를 탑재한 그린델 가격은 800달러 강아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 이렇게 스크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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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은 일단 천천히 드릴게요 벽이 있고 짜잔 설명서 이제 이제 엑소까지 아칭클하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정수명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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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second keyboard layout 한국인 spaccar 한국인 늑후라운 크리엄 커리엄 피ahan enorm again । । । 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